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 무슨 시간? 바로 호지의 친구들이 그려준 무서운 괴물 사진 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괴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호지의 친구들 최근에 저한테 DM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호님 유튜브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SCP 트래번저스 등 괴괴하고 무서운 괴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팬들이 괴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보고 음 저도 괴물을 만들어서 그냥 보여드리자 해서 두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못했어도 이해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름, 발견지, 목격당 이렇게 싹 다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괴물은 바로 게임 속에서라는 괴물인데요 과연 이 괴물이 어떤 괴물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생존 게임의 60레벨 정도 오른 평범한 유저입니다 평소같이 게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화면 바탕에 어두운 물체의 하얀 원을 가진 무언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류인가? 해서 껐는데 바탕에서도 나오고 게임하는 순간에도 오류가 나고 렉이 걸리고 튕겨서 회사 측에 오류인가? 신고 및 오류 수정으로 글을 보냈습니다만 결과는 오류를 고칠 수 없고 삭제가 안된다고 하여 결국 로그아웃을 하고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형태가 제 뒤에 자 첫 번째 괴물 게임 속에서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와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삼의 괴라고 합니다 와 마침 그 사이렌 헤드가 이렇게 강을 지나가는 영상을 본 적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친구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크릿 안녕하세요 해상경찰로 일하고 있는 이XX입니다 평소같이 신안바다를 돌면서 수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1시쯤 천사대교 밑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괴물이 울려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더니 눈이 세게 달린 거인이 다리 옆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다시 괴물의 괴물이 울리고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비상경고를 올리고 신호탄을 위로 쏘았습니다 그 괴물은 다리를 부수고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울리면서 그만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두 시간 뒤 해변에 쓰러져 있는 저를 구급대가 발견했고 다음날 루시에서는 다리가 붕괴되고 사상자가 낫다고 했다 그 이후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완전 두 번째 괴물도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였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약간 색다르고 정말 재밌습니다 목격담 안녕하세요 해상경찰서 일어나고 있는 땡땡대 와 이거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괴물은 여러분들 바로 보셨나요? 라고 합니다 굉장히 산뜻하고 무섭게 생겼는데요 이 괴물은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하건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키리 저는 형사입니다 의문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것은 깨진 스마트폰 형체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시체 핏자국 그의 발자국 뿐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은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혼자 폐가 체험으로 온 여행객하군요 피가 곳곳을 찍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 1초 전에 찍힌 괴괴한 현상이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수습하고 피가 묻은 발자국 자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그냥 사진만 볼 거니까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진 바로 시선공포증이라는 괴물인데 와 눈 뭐야? 와 눈 약간 굉장히 소름돋습니다 뭔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눈빛이야 그런데 딱 내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네?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바로 그냥 내 머리에 촉수가 꽂힐 것 같은 굉장히 무서운 괴물입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이름이 폐가 생명체입니다 폐가에 괴물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여기에 괴물이 살고 있다 해서 폐가 생명체인 것 같은데 와 굉장히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스마일 눈처럼 세로로 이빨이 있는데 와 굉장히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보통 유튜버 분들이나 뭐 BJ 분들 스트리머 분들이 오늘 나 폐가 갈 거다 레전드 찍고 오겠다 해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보통 하고 도망치나요? 그런데 도망치지 근데 여기에 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폐가 생명체한테 영화관치 잡아먹혀서 죽는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한테 최초로 괴물 사진을 보내주셨던 물가미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제목은 당신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귀신사진을 그리면서 약간 그 위에 보면은 귀여운 버전까지 그려주셨네요 오오오 이게 좋은데 약간 그 신비아 아파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신비아 아파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괴물 엄청 무서운데 막상 잡으면 굉장히 깜찍한 괴물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또 색다르네요 오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슬픈 악마라고 합니다 오 느낌이 있어요 악마가 제가 봤을 때는 영혼을 채취를 못해가지고 슬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혼을 채취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슬퍼할까요? 한번 웃고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영혼을 채취하는 순간에도 슬퍼한다 와 오히려 그렇게 더 소름 돋을 것 같아 막 슬퍼하면서 인간은 영혼을 막 먹고 있는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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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러고 있는데 약간 족것처럼 울고 있는 거지 막 으악! 크흐! 막 울면서 웃는 거야 족것처럼 굉장히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고 팬티에 지를 것 같습니다 지렀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와 당신을 잡을 것이다 라는 사실인데 오호호호호호호호혁하하하하 ㅇㅋ 아 이건데 싶을 수도 있는데 캠코너 필터를 입혀가지고 뭔가 더 공포 분위기 및 집중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어우 레전드네요 자 호지 친구들 아홉 번째 사실은요 굉장히 저의 귀여운 팬이 또 그림을 직접 그려서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헤드 막 사이렌 헤드 카툰 캔 카툰 토그 근데 진짜 귀여운 게 난 카툰 토그 어이 객짝이? 너무 깜찍하게 그려서 어우 정말 보내다가 뽀뽀를 그냥 진하게 우오오오오오옹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이런 그림을 직접 그려서 보내준 것도 어 아무리 못그리고 뭐 아무리 이상하다 해도 제 눈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잘거렸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와우 이것도 직접 그림을 그려주셔서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허허허허헣 하아 어う 이거 보내주셨분이 진언님 이거 대충 그린건데요 한 번 신청해볼게요 해서 보내주셨는데 야 이건 대충 그린 실력이 아닌데? 와 이거는 진짜 미술 고수게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미래의 비카소다 아 진짜 너무 잘 그렸어 제가 봤는데 미술 선생님이었으면 이 친구 그림 진짜 10점 만점에 10점 줍니다 그만큼 너무 잘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호재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괴물 사진을 또 다 봤습니다 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한참 많이 남았어요 진짜 너무 많아서 와 진짜 이거 언제 다 보여줘야 될까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보내주신다면은 계속 이 컨텐츠를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천에 가보도록 할게요 빠이